환매가 중단된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100% 배상이 처음인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권고를 받아들인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의 세태우입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사모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찍이 반환을 결정한 신한증권까지 합치면 총 5개 금융회사가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한 건데요.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라임펀드 판매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한 이들 5개 금융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1,600억 원이 넘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사들의 권고한 수용 여부를 향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전액 배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이번 전액 배상 사례가 향후 다른 펀드 사고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인 사모펀드에 투자자 책임이 제로인 사례가 나왔고 전액 반환의 책임을 펀드 판매사에 뒀기 때문입니다. 라임펀드 이외에도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를 포함해 많은 사모펀드 사건이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영향이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강민혜입니다. 폴리뉴스 강민혜입니다.